코는 그냥 내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다. 오케이. 자 갑니다. 5, 6, 7, 8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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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남준아. 네. 정국아. 정국아. 네. 유빈아. 네. 지민아. 네. 지민아. 에어. 탈락. 지민아 이러면 땡. 그러면 안 된다. 같은 사람을 부르면 탈락이에요? 용폰을 설명하냐. 나름의 회이크였어요. 지민아 이게 다른 사람을 할 것 같다는 나의 회이크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. 이게 연습 게임이긴 한데 그냥 뒤돌고 있자. 오. 오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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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출석부. 속진아. 네. 지민아. 네. 용기아. 아. 아. 너는 탈락이야. 네. 닥도 없다야 너네. 너는 너무 솔직하다 너에게.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오케이 지민. 아 예. 예. 자 이제 제대로 합시다. 네. 지민이 더 하자. 네. 아 예. 다음이다. 아빠. 아 식스. 아 파이 식스 세븐이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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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탱화. 네. 남춘아. 네. 석챠. 예. 미나. 네. 미나. 네. 미나. 미나 누구야 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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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대답은 했어요 일단. 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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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을 잘 못 부른 죄. 여기서 게임이었잖아요. 아 예. 아까 해체 끝났죠. 오케이 같이 해보죠. 오케이. 자 1, 2, 1, 2, 1, 2, 3, 4,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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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남준아. 네. 석챠. 이 집에 갔구나 석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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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했잖아요. 석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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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1, 2, 3, 4,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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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정국아. 예. 누구야. 예. 오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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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석이. 오석이. 오석이 뭐야 오석이. 오석이는 일어나야 되지 않냐. 오석이 뭐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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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석이 뭐야. 오석이. 오석이 되면 민희도 되지. jk 먼저 하겠습니다. 5, 6, 7, 8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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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출석부 출석부. 투민아. 예. 정국아 아웃. 정국아 아웃. 아 어렵네. 진짜 못하는 애들의 싸움이다 진짜. 정국이 부터. 5, 6, 5, 6, 7, 8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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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허석아. 네. 태영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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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이겼어. 못 예약되는데 왜? 또. 그렇다고요. 그들이 부끄러운 형입니다. 그것을 열심히 힘들어요. 다가 정국이 3천 원 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왜 진짜 너답 사명제였어요. 이래서 토마토을 토마 게임으로 이해한 동생이. 두 번 만에 틀리는 동생 두 번째라. 제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게노답 사명제였어. 다음 게임은 자동차 붕붕 게임입니다. 붕붕붕 브룽 하고 나서 포르쉐 전기차 3. 4. 5. 5. 5. 5. 6. 이거 그냥 말아서 하도 되는 거 아니야? 아, 면허가... 아, 이거 사실 무면허 운전이긴 해. 아, 네. 기능시험이라고 생각해. 자전거 타요, 그냥. 이 땅의 기다, 이 땅의 기다, 이 땅의 기다, 이 땅의 기다. 자외 저지. 다 이렇게 하지, 나는 이렇게 하지. 야, 탱크도 그렇게 못난다, 야. 탱크도. 탱크라고 해, 그냥.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야 돼요. 아기 자동차. 아기 자동차. 아기 자동차. 아기 자동차. 오! 오! 방지석. 오! 출발. 오! 뒷경기. 오! 무회전. 오! 왜, 왜? 그래서 면허 안 딴 사람들은 이런 게임하면 안 돼요. 무명하라? 형, 그냥 자전거로 해요. 자전거로 하라니까. 오! 형, 그냥 걸어요. 자전게 일어섰어? 환경을 생각하자고. 오케이, 가자. 아, 이거 우리 너무 고수인데, 이거. 틀리신 분이 한 번 더 있던데. 아, 진짜요? 아, 여기 있네. 와, 이 사람 조용하네. 제일 운전 경력이 오래된. 아니, 우리 중에 면허 제일 빨리 딴 사람 아니에요? 그렇지. 운전 10년 차이긴 한데. 자,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? 아, 잘 넘어갔나 했는데. 아, 게임할 때마다 제 양쪽만 없어져요. 5, 6, 7, 8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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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좌회전. 허! 좌회전. 허! 예, 예, 예. 왜? 왜? 우회전했어요. 야, 넌 진짜 게임 못한다. 왜? 빨리 가고 싶어요. 아, 참나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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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붕, 붕. 붕, 붕. 갑시다. 허! 출발. 허! 우회전. 허! 다이전. 허! 다이전. 허! 우회전. 허! 다이전. 허! 힘 때렸다.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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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뭐야? 뭐야? 소리도 없이 틀렸어. 야, 너 되게 정직하다. 자, 이제. 드디어 자강 도착. 야, 대부분. 붕, 붕, 붕. 붕, 붕. 붕, 붕. 붕, 붕. 붕. 방지터. 으아! 방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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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,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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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붕,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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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스 드라이너는 윤기 형인 걸로 봐. 역시. 자, 오케이. 자, 여기 형도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또 이제 MTL 포스팅 게임이죠. 마피아. 형, 근데 우리 또 시력 많이 키웠잖아요. 아, 그래요? 우리 약간.. 시력? 우리가 좀 잘해요, 우리. 옆에 보지 말고 눈 딱 감아요. 저희 제작진이 뒤로 들어가서 마피아의 목을 찌르겠습니다.